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YB의 보컬 윤도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루미네이션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씽투게드에서 레전드 가수 U2의 보노가 맡은 클레이의 한국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더빙뿐만 아니라 아니 난 못해! 영화 속 보노가 부른 오리지널 송 Your Song Saved My Life 한국어 버전을 이번에 제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까불지 마라 고슴도치 12월 28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영화는 1월 5일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씽투게더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It did say dress to impress!